42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mbc대에서 점 p는 ab의 중점이고 q는 bc의 점이다. ab 대 bc가 2대3 ab 대 bc가 2대3 bq 대 qc가 2대1. 길이를 2대1로 봐도 되겠다. 그냥 3 크기 되고 2 크기 되니까. 왜냐하면 이기도 1대1이잖아. 그럼 1대1로 봐도 되잖아요. 길이가 1이고 1이고 2고 2, 1이 봐도 되는거네. 이 문제 특성은. 그대로 봐도 됩니다. 문자로 뭐 kk 이런거 필요도 없어요. 숫자적으로 cm로 생겨도 되고 그냥 단위는 생략하고 숫자로 피겨도 전혀 관계없네요. adp 그 다음에 bqp의 합이죠. 보조선을 끊게되면 여기 만약에 a라고 여기 b라고 그러면은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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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하게 끄으니까 여기 억각 a, 억각 b. 저거 a다기 b를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럼 보조선을 한번 끄어봅시다. 이렇게. 긋게 되면은 상각형 p, b, q가 있잖아요. 그죠. 이 길이가 지금 1이잖아. 1이고 q, c, d, s. 요거 1이잖아. 같죠. 그죠. 같고 그 다음에 여기 2이잖아. 여기 2이잖아. 자 길이 같죠. 저렇게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직각 직각 같잖아요. 오 그러면 무슨 합동입니까. 두개. 두 삼각형은 s, a, s 합동이다. 자 순서는 삼각형 p, b, q라고 하면 되고 삼각형 q, c, d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s, a, s 합동입니다. 그러므로 p, q하고 d, q하고 길이 같죠. 그죠. 이 길이가 같애. 삼각형 p, q, d가 이등변삼각형입니다. 그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기도 a 플러스 b가 되겠네. 그죠. 여기가 a 플러스 b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아프싱도 있죠. 뭡니까. 요거 곱혀고 동그라미 뭐. 여기가 곱혀고 동그라미 되죠. 그죠. 곱혀하고 동그라미 곱혀하고 동그라미 합은 90도 잖아요. 90도죠. 자 그리 따지면은 여기 여기 만약에 어이가 곱혀고 동그라미 라면은 이거 곱혀고 동그라미 되죠. 이게 두 개 합해서 90도니까 이게 뭡니까. 90도가 됩니다. 자 요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90도니까 뭡니까.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거죠. p, q, d가 이게.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a 플러스 b 는 45도가 되는 겁니다. 2번. 428번.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 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10하고 24. 두 대각선의 길이가 10하고 24인 마름모 잖아요. 그러면 마름모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4를 하면 되죠. 120이 됩니다. a, b, c, d의 네부의 한 점, p의 각변이 이른 거리를 각각 l1, l2, l3, l4 라 할 때 그 4개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보조선을 한번 꺼봅시다. 자, 이렇게 긋게 되면은 삼각형 a, b, p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l1 곱하기 13이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13이잖아. 그 삼각형 b, c, p 넓이도 이렇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높이 해당되는게 l2고 곱하기 13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b, c, d 2분의 1 곱하기 l3 곱하기 13 삼각형 a, d, 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l4 곱하기 13이 됩니다. 자, 사각형 a, b, c, d 넓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다 닿으면, 이거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닿으면 되니까 l1 다하기 l2 다하기 l3 다하기 l4 되잖아요. 그 사각형 a, b, c, d는 얼마였습니까? 120이었잖아요. 120, 같아야지. 그러면 이거 우리 구하자는 이거죠. 이거는 이거니까 그죠? 너는 어떻게 됩니까? 2를 곱해야 되고 240이 되고 13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13분의 240이 됩니다. 자, 이런거 별표 뭐 두개 되겠다. 근데 뭐 좀 뜬구름을 넣은 문제 같은데, 이 문제는. 요 단락에서. 어쨌든 뭐 요런 문제와 특성을 좀 살려줬네요. 그죠? 연습을 하십시오. 계속. 하다보면 좀 익숙해지잖아. 저 문제. 429번. 오른쪽 그림에 마름모 abc, 내부현전 p에 대하여 abp가 정상각형. 그러면 딱 이기가 60도. 40도 되죠? 그럼 여기 60.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같네. 요렇게. 그죠? 마름모고 정상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이, 이 각도가, 이기가 100도니까. 이기는 80도가 된다. 그죠? 80도가 되고, 여기가 또 60도니까. 여기가 20도다. 그죠? 어? 20도면은 이 각 나온다. 이 각 나오죠? 이 각이 같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이렇게 같으니까. bcp가 2등변상각형이잖아. 이 한각의 크기는 180에서 20을 빼. 그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80이 됩니다. 80. 160, 80 되죠? 이거 80. 어? 80이 되면은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아지잖아요. 이게 100이니까. 여기 100돼야 되니까. y가 20이 돼야 되죠. 29였죠? 자, 이기도 이등변상각형이죠. a, p, d. 이등변상각형이니까. 이 x 크기는 x 크기는 180에서 40을 빼고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140. 70이 되네. x 70이네. 그죠? 흐믹이는 70도 빼기 가구와이는 20도 해서 50도가 됩니다. 430번. 오른쪽 클릭만치 정사각형 EFGH 그러면은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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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네 여기 대각선 BDB에 있다. 표시되어 있고 FGB가 12도일 때 각 x 크기로 했죠. 자, 이거 x니까 여기 x 되죠. 그죠? 억각 억각 그죠? 억각 같잖아. 자, 그러면은 삼각형 FBG에서 봤을 때 이게 배각이죠. 배각. 45도. 그러니까 x 다하기 12를 했을 때 45가 되면 되죠. x는 33이 되죠. 이왕하면은 각 x는 33도 이렇게 되겠네. 33도. 아는 것을 표시해 가면서 보게 되면은 좀 보입니다. 어느정도. 문제가. 431번 오른쪽 그림에서 ABCD EFGH는 합동인 정사각형이네. 합동인 정사각형이네. 합동인 정사각형이네. 이게 8이고 여기도 8이고 8이라는 뜻이니까. 그죠? 섹시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일단은 사각형 ABCD의 넓이는 8 곱하기 8은 64인데 4등분이니까 하나에 4인사 4인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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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이 되는 각각 각각 삼각형이네. 16이 되고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넓이는 뭐 64에서 16을 빼면 되죠. 그죠? 빼게 되면은 8 48이죠. 결국은 이 넓이 더하기 그죠? 이 넓이를 하면 되잖아. 어떻게 됩니까? 섹시한 부분 넓이는 64 더하기 요거 48 를 하면 되죠. 112가 되죠. 1번이 됩니다. 432번 오른쪽 그림같이 ADBC가 평행한 등밀사다리꼴이네. 등밀사다리꼴 이 길이 이 길이 갔고 그 다음에 이 길이까지 갔잖아. 그죠? 그렇고 AC하고 BC AC하고 BC 이렇게 갔다. 요거는 파란색으로 봅시다. 자 이리 되어있습니다. BAC DAC BAC가 여기를 B라고 여기를 L 합시다. 각도. 여기는 A가 되죠. 각도. 그죠? 같으니까. ADC가 이등변사각이 같죠. A가 될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같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는 B가 되죠. 이거하고 이거 같아야 되니까. 그죠? 그죠? 여기는 또 이 A하고 이게 엇각이잖아. 그죠? 이게 평행하니까 여기 A가 됩니다. 그죠? 자 등밀사다리꼴니까 이거 크기하고 이거 크기 같아야지. 같아야 되니까 B는 2A가 되죠. 그 다음에 삼각형 삼각형 A, B, C에서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는 180도가 돼야 됩니다. B 더하기 B 더하기 A는 180이 돼야 됩니다. B 더하기 A는 180. 자 B는 이해라. 이 대부분은 4A 더하기 A는 180. 5A는 180. A는 535. 536. 36이 됩니다. 그죠? A는 A가 36이면 B는 72가 되죠. 자 여기에서는 각 B, A, C B 마이너스 D, A, C A가 되죠. 그러면 72 마이너스 36은 36이 됩니다. 3번이 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줄 100년직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키튜